혹시 지금 블루 아카이브 대리 가챠 하실 분 있나요? 하실 분들 긴 말 주세요 운유카 폭사에서 운마리 비틱 해달라고? 근데 말이 볼때마다 차였긴 하네 0.7%? 어제 0.4% 오지게 뽑았거든? 나만 믿어 첫 번째 안 넣을 수 있어 하지만 두 번째는? 왜 이래? 잠깐 나 지금 몇 년 차 한 거지? 60년 차 0개야? 하나도 안 넣을 수가 없는데 뭐지? 내 계정인가 이거? 이번에 뽑은 120제잖아 지금 나오면 솔직히 그래도 난 나쁘지 않다 봐 근데 왜 안 줘? 130차? 마지노선이야 제발 몇 차 남았지? 30엔 차? 죄송합니다 청의석 땡땡 당해버렸다 아 네 개정 가챠 마렵네 아 첫 번째 친구 너무 안 떠가지고 좀 살짝 마음 아프네 이거 나한테 넣어야 되는데 8호기? 일단 개수는 납, 납배드 어? 또 나왔어 아 잠깐만 2개? 설마 뭐야 얘는? 오 뭐야 또 이거는? 아 뉴 2개? 그냥 나 빼드기네? 60연차에 4개? 어떻게 뉴 버거가 근데 지금 개수가 많이 나와서 쪼가리 싸비드 인정? 한번 쉴드 해놓고 또 나왔어 야 이러면 엘리그마가 몇개야 야 뉴가 아 잠깐 이분 캐릭이 별로 없나? 피곱 먹기 존나 힘들어 일단 페스티벌 페스티벌보다 많이 나왔거든 일단 개수? 100연차에 7개 아니야 지금? 아니 뭐 야 오늘 모자란 빵꾸 다 때우는 날 지금 아니 7개? 피곱은 하나도 안 나왔어 한정이라 이번엔 피곱 무조건 가져가야 되거든요 사먹은 게 근데 이번엔 느낌 왔어 그치 꼽았으면은 운마리 천장까지 130연차에 나 지금 몇개 먹었지? 8개? 유가 한 5개 정도 나왔나? 어? 또 나왔어 9개째? 아 못생기네 근데 이 사람은 솔직히 웃으면서 천장 칠 수 있어 잘 찬 천장이에요 교환은 이제 들어가서 혹시 제가 클릭을 미스낼 수도 있으니까 복잡하시고 하... 기도 좀 제발 다른 건 몰라도 내 계정 가차만큼은 살려주세요 겸사겸사 다른 분들 것도 잘 나오게 해주세요 마리부터 갈게 잠깐만 이 전에 했던 콩나물 빨리 방송 꺼 눈 감아 에이 10연차별에 나오는 건 근데 마츠? 아 잠깐 너무 못 끓였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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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... 40연차 40봄에 3개의 픽업이라 하하하하 천장까지 마리만 해달라고? 오? 아니? 20연차? 하나정돈 더 먹을만 하거든? 20연차는? 하하하하 아니 픽업이 3개가 났나? 이거 근데 좀 이분이 운이 좀 많이 좋은데? 하하하하 왔냐? 그래도 얘 쓸만한데? 이야... 와 코코넛 괜찮은데? 거엽추 이거 너무 행복 가찬데 이분은? 열심히... 결제 시도 중입니다 잠시만요 일단 여기는 풀... 풀 구매했음 기간제 패키지 다 하고 월간 다 하고 하나 둘 열 열 트럭 했습니다 어차피 히마리까지 가야 돼 이번에 지는 걸로 갑니다 내 거 그냥 대충 쌓이네 조트일 것인가 고트일 것인가 20차 30차 또 레티의 눈물 시즌 6인가 60엔차 꽝 아니 용화영... 씨...발... 한 개는 줘라 왜 남아... 나 하나도 안 쑤는데 그래 하나 나와야지 3 2 1 그만 나와 와카모 집착려 이거 너 싫어 픽업이 한 개가 아니라 130명 차에 무지개가 삼성이 한 개라고요? 그래 두 개? 좋아 픽업 나오면 용서해줄게 됐다 그래 210명 차 낫배드 좋아 지금 가자 우와 뭐야? 파란색이 더 적은데? 이번 가차 마무리 가겠습니다 말이 반갑고 어 제발 220명 차 낫배드 갑자기 잘 나온다 아 미물이 먹고 싶었던 거긴 한데 지금은 아니었어 어 진짜 돌아버리겠네 얘들아 얘들아 빨리 안 나오면 진짜 잡아가지고 열차에 쳐 넣을 거야 제발 이제 와서 주는 척 하지마 차라리 주지마 시발 안 속아 시발 안 속아 네 아 누군데 아 뭔 아리스야 이런 아이씨 야 400명 차 노 픽업 진짜 아 아 아 아 아 시발 어 단참하네 아 아 나 살짝 유우카 빨리 뽑으면 마린은 뽑지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시발 찡크버그는 피겁이 매일 와카모면 네트 행복같이 알뜨려 하아 아니 어떻게 근데 어떻게 한계가 안 나오냐 이거는 겪어서는 안 되는 경험이야 나 치킨 왜 시켰냐 아 입맛이 없어 네트님 고마워요 고맙지마 너네만 행복하지마 너네만 행복하지마 너네만 행복하지마 지방에 막아있거면 날꺼다 어디갔냐 너네는 행복했냐 내가 죽였다고 내가 죽였어 내가 더 심하게 죽었으니까 이제 용서해줘 내가 더 심하게 죽었으니까 이제 용서해줘 너가 죽였다고 날꺼이 너네네 내 를 너네만 행복해 K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